1. 드레스룸도 정말 넓지 않나요? 초역세권에 이런 멋스러운 테라스가 있다니 정말 꿈만 같은 집 아닐까요? 드레스룸도 정말 넓지 않나요?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집은 바로 이런 집입니다 고급 빌라의 기준이 될 오늘의 집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S아우징 한팀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매물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에 위치한 신축빌라입니다 가까운 역으로는 1호선과 인천 2호선으로 운행 중인 주안역이 약 300m 거리에 있어서 도보 이동 시 5분이면 충분히 이동을 하실 수가 있고요 120m 거리의 초등학교도 있어서 입학을 앞두고 계신 자녀분과 함께 생활하기에 아주 적합한 위치입니다 이 외에도 영화관, 대형병원, 그리고 먹자상권 등 상당히 다양한 역세권 인프라를 근접하게 이용할 수가 있어요 주차는 해당 건물, 지상 1층 필로티 주차장에 100% 자주식으로 주차가 가능하고요 이중 주차에 대한 걱정도 전혀 없습니다 자 그럼 간단한 매물 소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본격적으로 내부 영상 소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실입니다 전실은 상당히 기단, 장방형 구조로 되어 있고요 넓은 전실 사이즈에 걸맞게 수납공간도 상당히 다채롭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와 수납공간도 빈틀없이 빡 채워져 있네요 맞아요 그리고 가운데에는 오픈형 매립장까지 준비가 되어 있고요 하단부는 띄움 시공되어 있어서 데일리 주즈 간편하게 보관할 수 있고 조명도 나와요 아 그러게요 조명도 나오네요 네 그리고 제일 맞은편 쪽으로 일관소중세 위치가 있는데요 스위치도 터치 방식으로 아주 고급스럽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실용성만큼 꽉 채워져 있는데요? 꽉꽉 채워져 있죠 그리고 중문도 예사롭지가 않은데요 일단은 통유리로 되어 있어서 개방감이 상당히 우수하고요 문은 위로도 열리고 당겨도 열리는 스윙도어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실 소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안으로 들어가서 내부도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으로 들어오면 멋스러운 라인 조명이 기분 좋게 반겨주고요 한쪽 벽면은 고급스럽게 테마고드로 인테리어가 되어 있습니다 와 입구부터 예사롭지가 않은데요? 아 입뿐만이 아니고요 바닥은 헤링복만으로 인테리어가 마감되어 있어요 와 진짜 고급스러워요 그리고 체감 엄청 좋지 않나요? 네 진짜 좋아요 오늘의 집이 남양인데 정남양이에요 아 어쩐지 그래서 우수한 체감을 느낄 수 있고요 뭐 앞으로 막힘도 없어서 전경도 상당히 시원합니다 개방감 진짜 좋네요 네 맞아요 그리고 양쪽 벽면은 깔끔하게 화이트톤의 벽지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양쪽에 전부 다 콘센트가 있어서 입주자분들 원하시는 대로 소파월과 TV월로 활용을 하시면 되는데 4인용 소파를 놓으실 분들은 이쪽에 소파를 비치하시면 되고요 6인용 소파를 비치하고 싶으신 분들은 반대쪽 벽 쪽으로 향하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탱의 폭이 확실히 넓네요 네 그리고 천장도 굉장히 멋있죠 네 진짜 멋있어요 일단은 창가 쪽 천장에는 시스템 에어폰 설치가 되어 있고요 조명이 확실히 라인조명이랑 메리템이랑 같이 공존을 하니까 정말 멋있는 것 같아요 네 깔끔하고 예뻐요 실링펜도 있잖아요 실링펜 진짜 좋죠 엄청 실용적이죠 에어폰 약하게 틀고 살짝 실링펜 가동시켜서 내부 시원하게 만들 수가 있고요 한쪽 벽면으로 쭉 오면 삼성 월패드와 각종 스위치 그리고 온도 조절기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첫 번째 방이 있는데요 첫 번째 방 문이 좀 독특하지 않나요? 네 조금 독특한데요? 여다지가 아니라 슬라이딩 도어인데 이게 포켓도어로 되어 있어요 아 포켓도어 상당히 공간 활용을 잘 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방은 안방입니다 등장에 안방이 너무 화사한데요? 엄청 화사하죠 네 안방이 일단 양창형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남양의 채광 그리고 동양의 채광이 들어오기 때문에 밝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 양창형이 너무 좋죠 그리고 벽지는 한 가지 색상으로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고요 이쪽 널찍한 공간을 온전히 침실로만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침실로만요? 네 옷장은 안 나요? 아 옷장은? 여기 비밀스러운 공간이 있습니다 어? 전문은 뭐죠? 이 분이 일단 삼연동 슬라이딩 타입으로 되어 있는 드레스룸인데요 가운데 불투명 유리로 되어 있어서 안에서 의상 갈아입기에도 부담이 전혀 없어요 근데 무엇보다 면적이 정말 대박이거든요 그럼 들어가 볼까요? 우와 거의 알파룸 수준이죠? 네 엄청 넓은데요? 길이가 3m 중반이나 돼요 드레스룸이 3m 중반이나 된다고요? 네 창문이 있어서 채광도 아주 좋고요 시스템 선반이 있고 화장대 있고 우리 탑스타분들의 집에서나 골던 이런 수납장도 있어요 이야 아니 여기다가 네 금고 하나만 더 있으면 그냥 활용점정을 찐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이제 고급스러운 악세사리 고급 시계 이런 것도 이렇게 아주 좋고 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금고 하나만 놓으면 진짜 활용점이겠네요 자 그리고 안방이니까 서브 욕실도 있습니다 먼저 휴지거리는 선호도가 높은 매립형 휴지거리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세면대도 독특하죠 오 세면대 너무 이쁜데요? 호텔에서나 보던 세면대가 가정집에 있습니다 이야 자 수납장은 원터치 푸치 도어로 수납을 하시면 되고요 면적은 반듯한 정방형 구조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오늘의 집이 좋은 게 각 방마다 개별 온도 조절기까지 있어서 공간별로 원하시는 온도로 생활도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알차다 못해 화려하기까지 한 안방을 살펴봤고요 다음 장소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안방 맞은편에 있는 두 번째 방으로 들어가 볼 건데요 두 번째 방 문도 포켓도어로 되어 있습니다 아 두 번째 방도 면적이 상당히 널찍합니다 와 진짜 넓은데요? 아 근데 여기도 차방이 너무 좋아요 아 여기도 양창형 구조로 되어 있어요 아 어쩐지 안방이 남양과 동양의 채광이 들어왔다면 두 번째 방은 남양과 서양의 채광이 들어오기 때문에 늦은 시간까지도 밝은 채광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안방과 두 번째 방 문을 열어보면은 아 그러면 북향을 제외한 모든 공간에서 채광 햇살을 느끼실 수가 있어요 아 너무 좋은데요 자 그리고 다용도실도 있는데요 다용도실도 굉장히 넓어요 상당히 널찍하죠? 이야 진짜 넓어요? 바닥에 확실하게 단차가 존재하고요 네 수전이 있는 이쪽에 세탁기를 비치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보일러는 나비의 1등급 보일러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안전사고 대비한 왕관기와 왕관기 발판까지 준비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 다용도실 창문이 남양이라서 건조대 설치하신 다음에 세탁물 자연 건조하기에 너무 좋겠죠 완벽합니다 네 옷방부터 침실까지 정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두 번째 방까지 이렇게 살펴봤고요 이어서 바로 주방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주방의 바깥쪽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바깥쪽은 아일랜드 식탁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와 독특하게도 한쪽에 보조 싱크볼과 보조 쿡탑이 있고요 그 옆에 스마트폰 무선 충전이 가능한 충전기까지 있습니다 와 완전 탐나는 아일랜드 식탁이네요 그렇죠 네 근데 수납 공간도 굉장히 다채롭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딱 봐도 넉넉해 보입니다 그렇죠 네 자 여기 오픈형 매립장 있어서 밥솥과 전자레인지 보관을 하시면 되고요 안쪽에는 펜트리장까지 있습니다 펜트리장이요? 네 굉장히 실용적으로 주방용품 수납을 할 수가 있어요 싱크볼은 와이드 사각 싱크볼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조리대 공간도 엄청 넉넉하죠? 진짜 넉넉해요 창문이 있어서 주방 공간에 환기도 걱정이 없고요 요리는 하이브리드 방식이네요 두 구는 인덕션으로 되어 있고요 한 구는 하이라이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아주 고급스러운 틸티드 후드까지 함께 설치가 되어 있고 냉장고 자리까지 크네요 아니 오늘의 주방마저도 개방감이 우수해요 네 부족함이라고는 단 1도 없는 완벽한 주방이고요 자 이어서 세 번째 방 마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방은 완벽한 정방형 구조로 되어 있고요 와 면적이 진짜 넓은데요? 엄청 넓죠 네 기분까지 좋아지는 반듯함 아닌가요? 맞습니다 어린 아이들의 침실부터 성인분들의 침실까지 활용을 하기에 아주 적합해요 천장에는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어서 무더운 여름에도 치원한 생활이 가능하고요 한쪽 벽면에는 대기전력 차단이 가능한 콘센트 그리고 그 위쪽으로 조명 스위치와 개별운로드 절기까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번째 방까지 살펴봤고요 하부층의 마지막 공간인 메인 욕실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메인 욕실인데요 서브 욕실과 비교했을 때 공간이 확실히 조금 더 널찍하죠 네 그리고 분위기도 좀 다르네요 시설도 약간 더 알차요 구성이 일단 변기에는 비드가 설치되어 있고요 휴지거리는 서브 욕실과 동일하게 매립형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반다리 세면대와 선반 함께 시공이 되어 있고요 아주 멋스러운 수납장 겸 거울까지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파티션이 있어서 샤워 공간을 보다 독립적으로 만들어주고요 샤워 공간에는 슬라이드 바와 샤워기까지 함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 그리고 조명은 매립등으로 되어 있어요 완벽한 메인 욕실이 되어 굼더다귀 갑자 네 자 이제 위로 올라가 볼 건데 그 전에 여기 문을 한번 열어보면 자 복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밑 공간을 이용해서 창고로 쓸 수 있는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면적 아주 널찍하기 때문에 부피가 큰 물건들도 부담없이 보관할 수가 있습니다 아 실용적이네요 자 이렇게 해서 하부층 전부 다 살펴봤고요 상부층으로 올라가 볼 건데 계단 어때요? 계단이 고급 자재를 사용하는 것 같아요 좀 럭셔리해 보이죠? 손잡이도 그렇고 계단도 그렇고 자 이렇게 고급스러운 계단을 통해서 바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자 이렇게 상부층인 복층으로 올라갔는데요 일단 복층은 공간이 총 세 군데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아 여기가 많이 있는 줄 알고 조금 실망할 거였어요 아니 아니에요 아직 볼 게 많이 남아 있어요 일단 층고는 바깥쪽으로 갈수록 낮아지기는 하는데 가운데 창문이 있는 쪽은 상당히 높아요 그러게요 부분적으로는 층고가 엄청 높네요 네 많이 높은 편입니다 네 그리고 복층에도 욕실이 있어요 아 거의 욕실은 메인 욕실이랑 구성이 거의 같아요 이야 알찬데요? 기대만 빼고 그럼요 네 메리평 휴지거리와 변기 반다리 세면대와 선반 그리고 멋스러운 거울장 그리고 슬라이드바와 샤워기까지 아 파티션도 있으니까요 메인 욕실이랑 거의 똑같은 복층의 욕실입니다 어휴 기대만 빼고 그냥 메인 욕실이네요 네 자 이어서 나머지 공간도 쭉 살펴볼 텐데요 자 한쪽에 온도 조절기가 있는데 이게 있다는 거는 뭘까요? 여기에도 보일러가 들어온다는 거죠? 그렇죠 상부층에도 보일러가 들어오기 때문에 거의 2층치처럼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도 층고 가운데 부분 상당히 넓고요 아 높고요 이 정도 넓이면 우리 어린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기에 전혀 부담이 없겠죠? 네 놀이방으로 꾸미기 딱 적합할 거 같아요 정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매력만점 복층인데요 여기가 끝이 아니고 대망의 테라스가 남아있습니다 테라스까지요? 네 테라스 바로 한번 살펴볼까요? 네 자 여기가 오늘의 집 마지막 장소인 테라스입니다 와 너무 좋은데요? 테라스 엄청 넓죠? 네 제가 저기 입구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한참 걸렸어요 실제로 면적 상당히 널찍합니다 바닥은 나무 데크로 되어 있고요 한쪽에 전기 사용할 수 있는 콘센트 있고 수전이 있어서 물도 쓸 수가 있습니다 조명이 있으니까 양안에도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완벽합니다 네 완벽합니다 그리고 펜스 높이도 상당히 높아서 어린아이들이 뛰어놀기에도 충분한데요 대나무 발 같은 걸로 이제 마감 처리 하신 다음에 조금 더 프라이빗하게 활용하셔도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인테리어도 이쁘죠 네 개방감 일단 상당히 우수하고요 답답함이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자 바베큐 파티하기에도 충분하고요 아니면 텐트 같은 거 설치하신 다음에 캠핑장 분위기 내기에도 부족함이 없어요 정말 완벽한 테라스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인천광역지 미추홀구 주안동에 위치한 테라스가 있는 복층 빌라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오늘의 집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금 화면 좌측 상단에 있는 번호로 문의 주시면 분양가 안내 및 친절한 상담 약속드리고요 영상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